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가자! 테리 가자! 지금 테루랑 테리랑 셋이서 24년 첫 피크닉을 가려고 왔어요. 24년 첫 피크닉 이태리 박박 모드 계단을 내려가자. 안 쓸려가지고 힘을 딱 줘라. 테리 생각보다 으라락 내려가거든. 여기가자. 테리 우리한테 이기타는 이비를 하라. 왜 울려가야되네. 귀신이 나가지. 테리 뭐자? 왜 이래? 가자 가자. 가자! 가자 가자! 여기가도 이기타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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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멈춘 거 아니고 테리 지금 고민하는 중이에요. 투진 어디까지 할 건데. 쪽있네. 쪽있네. 옳지. 진짜 깃깔나는 간식을 가지고 왔는데. 그날 간식이라는 간식집에 떡갈비를 가지고 와서 이제 교육을 해주려고요. 진짜 깃깔나는 간식이 아니면 얘가 안 움직일 것 같아가지고 떡갈비 가지고 왔어요. 오이티. 오이티. 따란. 두 발까지 들어간다. 옳지. 옳지. 태리 돌아와. 태리 돌아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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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태리 돌아와. 옳지. 태리 이리 와. 옳지. 이리 와 있어. 태리 돌아와. 옳지. 태리 돌아와. 옳지. 돌아와. 태리 이리 와. 옳지. 태리 돌아와. 옳지. 태리 돌아와. 아니. 태리 돌아와. 옳지. 태리 돌아와. 돌아와 옳지 혜리 돌아와 옳지 혜리 일로 혜리 돌아와 돌아와 옳지 옳지 언제까지 올거야 옳지 힘들지 기다려봐 힘들지 배 많이 먹었으니까 잠실까? 저녁 끝이지 물태리 저녁 다 먹었지 일로 이리와 옳지 혜리 돌아와 옳지 혜리 돌아와 아이고 똑똑해 혜리 돌아와 옳지 혜리 돌아와 그렇게 한바퀴 돈다고? 오케이 이것도 괜찮아 혜리 돌아와 그 방향이 좋아 혜리 돌아와 일로 일로 혜리 돌아와 아니 돌아와 일로 이리와 어이구 우리테리 힘들어 이제 그만하자 우리테리 힘들어 그만하자 넥 으응 우응 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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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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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방금 이동하는 예술인r 입술지금 오늘 일하는 걸ker 에이퍼도 잘 못하고 다음날 갔다 왔다 식사람들 뱁뱁뱁 휴치데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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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